이 흐름을 통해서 그게 될까 그 다음에 그보다 많은 애들이 오울증이에요 이게 제가 실은 저희가 ADC가 공의 강의를 하면서 ADC가 분명히 있는 요새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좀 들었어요 신경제공수과 원장으로 강의 주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 선생님은 그놈에 이런 질병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줄고 2시간 전에 반영이 들었어요 근데 오울증 밤일 때 들은 얘기가 그 따지는 애들을 따지는 애들을 동시에 모르고 있습니다 왜 따지냐 자기가 주변에 보면 자기만 이 사람이 우울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다고 판단해버리라고 이해를 세상은 결국 평화라고 세상은 그래서 따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은 어디 가시게 라고 한 이유가 모르는 우리 자신은 계속 빠지지 않는다. 그 신이란다.